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걸로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개 들어주시고 네, 눈동에도 막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딱 하나 선생님이 하는 모든 말을 싹 딱 흡수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와, 정말 오늘 솔직히 머리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진짜 오, 진이 빠진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게 3시간 폴로 텐션을 올려서 집중해서 접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걸로 시작을 해볼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선생님은 지금 너의 등급은 단 1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애들 가르쳐보면 정말 성적이 안 나오던 친구인데 진짜 성적이 툭툭툭 오르는 친구도 있고 혹은 조금 오래 걸려서 성적이 오르는 친구도 있고 내가 기억하는 제일 대박인 친구가 걔가 걔네 학교 일반 고였는데 걔네 학교 거의 뒤에서 몇 등 하던 친구였거든? 4수에서 결국에 우리 학교 후배 됐어. 대박이지. 제일 대박.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과외도 하더라고. 과외도 했는데 이건 좀 무서웠어. 재작년? 재작년이었나? 그 친구가 내가 걔 4수 해가지고 대학했어. 난 걔 제수 때부터 가르쳤거든? 제수, 3수, 4수. 이렇게 가르쳤는데 결국 이제 우리 학교로 갔지? 걔가 과외하는 사람이 조폭이래. 너무 말도 안 되지. 조폭인데 자기 딸한테 직업을 말할 수가 없어서 정말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 딸내미가 어린 집에 다니는데 아빠 직업, 아빠 뭐라고 써야 돼? 물어보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한번 시작해보려고 해서 이 친구가 과외를 하게 된 거야. 근데 EBS 강의를 나를 추천해준 거지. 아, 이승이 강의 들어봐라. 나 선생님한테 너무 좋다. 그래서 들었는데 그분이 너무 나를 좋아하시게 된 거야. 그래서 밥을 사겠다. 괜찮다. 아니, 난 괜찮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애들 가르치다 보면 내가 딱 보는 거. 난 지금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머리 등급 성적이 좀 빨리 오르는 친구와 좀 더디게 오르는 친구는 현재 여러분의 숫자 등급이 아닌 머리 등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의 머리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볼까? 얘들아, 여기 쓰여 있었던 내용 기억나니? 쭉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쓰여 있었던 내용 한번 떠올려봐봐. 머릿속으로 한번. 자, 이제 머릿속으로 다 떠올려봤을 거야? 내가 물어볼래요. 여기 뭐 쓰여 있었어? 쓰여 있었던 내용 말해. 뭐 쓰여 있었어? 정부가 정부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아, 어떤 특성들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한테 여기 쓰여 있었던 거 물어봐. 뭐 있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자기 떠올려봐. 뭐 있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어 하고 머리가 싹 이렇게 머리 상태가 이런 친구. 지금 머리 상태가 아무도 남지 않고 이런 친구들은 현재 머리 등급이 5등급입니다. 글 읽은 거 아니라 글자 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머릿속에 떠올린 답을 양칭 비교해봐. 자기가 뭐 읽었어? 라고 했을 때 정부요. 아니면 뭐 수단이요. 아니면 뭐 가시성이요. 아니면 뭐 자동성이요. 이렇게 명사들을 떠올린 친구들은 머리 등급이 3등급인 친구들입니다. 자, 근데 머리 등급이 1등급인 친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정부가 무슨 정책을 수행하는데 다양한 그 특성들에 대한 내용과 예시들이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머리에 그렇게 남을 수 있는 이유를 지금부터 역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첫 문장 지금부터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달락의 첫 문장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문장이 너무 길어. 우리가 한 호흡에 읽을 수 없게 문장이 엄청 긴데 잠시 후에 할 거야. 문장이 너무 길 때 우리가 이거 되게 짧게 한번 요약해보자. 이 두 줄의 긴 문장을 짧게 요약해볼까? 뭐라고 요약하게? 아, 뭐였어? 뭐라고 요약해야 돼? 얘들아, 문장이 너무 길 때 제일 중요한 놈은 항상 서술어입니다. 서술어가 수행한다야. 나 너무 궁금한데 수행한다라는 서술어가 성립하기에 필요하네. 말해봐. 누가 필요해? 누가? 뭐를? 그치? 슈워 찾아봐. 누가? 정부가 뭐를? 정책을 뭐한다? 수행한다.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 정부가 정책을 수행한다가 남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도 되겠어? 그런데 포인트가 하나 더 있네요. 뭐를 고려한다라고 있냐면 정책수단의 특성을 고려한다. 라고 말이 붙었단 말이야? 그럼 나 너무 중요해.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고려사항이 있었어. 뭐를 고려한다보면? 정책수단의 특성. 그럼 너무 당연한 거 그 다음 안 나와 있어도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야? 머리 계속 써야 돼. 네가 머리 써야 돼? 물어볼까? 이 뒤에 그럼 무슨 내용이 나와야지? 글이 예쁜 글이 되겠어. 정책수단의 특성이 나와야 글이 예쁘겠지. 그래서 바로 뒤에 가봤더니 아 정책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네 가지 측면에 와 역시 예상대로네. 정책수단은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라고 그 글이 이어지는 거야. 어떤 말인지 이해 되시겠어요? 자 그럼 나 또 궁금해. 또 가보자. 다음 문장. 안 나와 있어도 계속 네가 반박자 빠르게 예측할 거야. 나 너무 궁금한데 이 다음 문장에 나올 얘기 말해보자. 이 다음 문장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 네 강제성에 대한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잘하네. 자 한번 같이 가보자. 좀 전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그 중에 첫 번째 강제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제성은 읽어주세요. 시작. 생각하면서 읽어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 유예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에 아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 유예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라고 이제 강제성에 대한 설명이 딱 나왔네요. 그럼 안 읽어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또 가보자. 그 다음 문장 우리 애들이 말해볼까? 이 다음 문장은 뭐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글이 예쁜 글이 되겠어? 그렇지. 거봐 다 잘하잖아. 이 다음 문장에 직접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지 예쁜 글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지? 그럼 또 가볼까? 이 다음 문장은 뭐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될까? 고민 시간 10초. 됐나? 어머 어머 너무 쉬워. 또 가볼까? 얘들아 이 뒤에 문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 안 돼. 내가 너한테 이 뒤에 문장은 뭐 나와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자동성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 안 될까? 여기에서 이제 약간 등급의 차이가 나죠. 판박자만 더 가볼까요? 어머 앞에 문장을 다시 가봐. 강제성을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 써라고 나와있고요. 유예식품 판매 기준은 강제성이 높다라고 앞부분에는 정의, 뒷부분에는 어떤 경우에 강제성이 높은지에 대한 예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뒤에 문장은 직접성은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밖에 안 나왔지. 그럼 뭐가 나와야 이 글이 예쁘겠어? 직접성에 뭐가? 예시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읽어봤더니 아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의 위탁화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라고 나와있네요. 어? 혹시 아까는 차이점 알겠어? 아까, 아까랑 조금 차이가 나지 않아? 무슨 차이가 나? 아까는 예시가 뭐였어? 강제성이 뭐한 거였어? 높은 거. 그런데 지금은 뭐한 거야? 낮은 예시가 나왔지. 자 그럼 또 가보자. 또 할 수 있어. 다음 문장 말해볼까? 이 다음 문장 이제 계속 머리 쓰는 거야? 네가 다 쓰는 거야? 또 말해볼래. 또 뭐 나와야 돼? 이 다음 문장은? 자동성에 뭐가 나와야 돼? 이게 정의. 그리고 자동성에 뭐가 나와야 돼? 이게 이해시. 나 근데 궁금해. 예상해볼까? 자동성인 예시는 높은 게 나올까? 낮은 게 나올까? 높은 거. 그 마지막 뭐 나와야 돼? 가시성에 뭐가? 정의랑 가시성에 뭐가 나와야 돼? 예시. 근데 가시성은 뭐한 예시가 나올 것 같아? 낮은 거. 맞는지 볼까? 아. 자동성은 블라블라한 정도를 말한다. 블라블라한 것은 자동성이 높다. 아. 가시성. 가시성은 블라블라한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블라블라한 것은 가시성이 낮다. 지금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글이 이어지게 되죠. 자. 지금부터 이 전문용어 하나만 써볼게. 이거 좀 이따 어차피 쓸 거라서 지금은 머리에 쓰면 돼. 머리에 써. 수능을 출제하는 기간은 평가원입니다. 자. 잠깐 옆집어서 같이 한번 요것만 써볼게. 3월 4월 7월 10월 이건 머릿속에 있으면 돼. 3, 4, 7, 10 6월 9월 아. 요거 날짜까지 써줄까? 시작이니까. 얘들아 단위비 맨 앞에다가 요거 써놔. 지금 공란에. 올 1년이라. 앞으로 3학년 학사 일정이야. 3월 4월 7월 10월 학력평가 6월 9월 모의평가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11월 수능 됐죠? 됐죠? 날짜도 정확한 날짜도 불러드릴게요. 정확한 날짜 다 나왔거든요. 3월 위에 쓸까요? 3월 24일 4월 4월 13일 6월 위에 쓸까요? 6월 9일 7월 2일 7월 6일 9월 위에 쓸까요? 9월 1일 10월 위에 쓸까요? 10월 12일 3월 24일 3월 24일 4월 13일 6월 9일 7월 6일 9월 1일 10월 12일 대망의 수능은 11월 17일입니다. 이렇게 매달 여러분은 모의고사를 보시게 될 거예요. 됐나요? 네. 잠깐 옆집 갔다가 저쪽으로 돌아갈게요. 일로 오세요. 네이밍이 다르지 않아? 얘들아 물어보자. 위에는 뭐라고 써있어 지금? 광량평가 밑에는 뭐라고 써있어? 모의평가 이름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출제기관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학평이라고 이야기하고 모평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위에 있는 학평은 출제기관이 교육청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3월 경기도에서 4월 인천교육청에서 7월 그리고 다시 서울시에서 10월 이렇게 교육청 모의고사고요. 모의평가능에 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입니다. 평가능에 1년의 시험을 3번 출제해요. 6월 9월 20일 그럼 너무 중요한 거 말해볼까? 얘들아 일단 출제기관이 다르잖아. 출제기관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물어볼까? 교육청이 출제해 그럼 이건 누가 보는 시험이 이게 고3 이건 고3 대끼리 보는 시험이야. 그럼 이건 고3이 안 가요? 아 고3 보지 플러스 되죠. 누가 플러스 되게 해요? 재수생 이 모의평가에는 재수생들 삼수생들 반수생들 N수생들이 모두 포함되는 시험이 모의평가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비해 평가원 시험이 뭐 할 가능성이 높을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고3 친구들 이걸 모르고 시험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 삼성월에 비해 6월이 좀 안 나왔네? 내가 5월달에 너무 노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7월을 보니까 정신을 차렸더니 좀 잘 나오네. 그러다가 다시 또 안 나오면 내가 8월달에 좀 노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0월달에 잘 나오면 괜찮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안 나와요. 그리고 다시 1년 시작 애기 대기 학생이 너무 높죠. 얘들아 모평 제조생들이랑 같이 봐. 제조생 언니 오빠들 공부 너무 잘해. 오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어. 잘 생각해봐. 너 지금 1월이랑 올 11월 올 11월에 너는 지금보다 훨씬 잘한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잖아. 게다가 제조생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제일 무서운 건 일을 갈고 있다는 거야. 내가 작년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무슨 한이 있어도 열심히 할 거야. 선생님 애들 가르쳐 보면 고3이랑 제조생이 너무 다르다? 고3은 100%는 아니지만 고3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마야 한다. 놀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기했냐? 그럼요.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선생님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웃으면서 선생님 저 수능 대박 날 거예요. 너무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제조생들은 선생님 한 것만 그럼 1화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달라. 마인드가 애들 가르쳐 보면 그리고 제수생 애들이 제일 속상할 때 이런 얘기가 속상한 건 아니군요. 속상? 개인적으로 속상했을 때는 재수하면서 제가 재수해서 지난 19년 동안 뭐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내가 너무 속상해.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거랑 고3 친구들 막 고3 있잖아. 이때만 돼도 애들이 막 얘기해. 안 되면 재수하면 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럼 옆에 친구들한테 와서 야 어느 학원은 이렇대. 야 이 학원은 이렇대. 이러면서 자기들이 막 서로 재수 상담해줘. 그게 다 재수해. 절대 안 돼.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 재수생 친구가 선생님 재수를 하니까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옆에 했던 삼수생 친구가 삼수를 하면 철학을 배워. 뭐 이렇게 그래 이러면서 이 시험대 앞으로 치르게 될 거고 제일 중요한 시험은 육구야. 선생님이 육구는 진짜 꼼꼼하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평가원이 어 이런 식의 난이도가 얘네한테는 너무 어렵네. 너무 쉽네. 아 이런 식으로 트랩을 만들었더니 싹 다 걸리네. 수능에도 이렇게 되면 되겠다. 아 이런 식으로 지문을 구성했더니 아이들이 못 풀고 썰리네.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되겠다라는 테스트 보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구는 무조건 아주 꼼꼼히 수업시간을 분석할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선생님이랑 우리 애들 제일 열심히 볼 시험이 3, 6, 9 이렇게 3개 굉장히 열심히 볼 거고요. 나머지 교육청 모의고사들은 선생님이 언급하는 정도 네.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써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걸 쓴 이유가 있겠죠. 이걸 왜 썼냐. 모의평가와 수능은 평가원이 출제하는데 평가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교수진들이 모여요. 교수 플러스 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진짜 똑똑한 교수들이 글을 싸질러요. 원래 그거 알지에 똑똑한 애들은 너무 똑똑한 애들은 애들이 이걸 왜 모르는지 몰라. 글을 막 싸질러.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고쳐. 어떻게 깔끔하고 딱 떨어지는 글로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할 거냐면 윤문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사실 우리 좀 윤문은 엄청 간단해. 그냥 평가원이 글을 예쁘게 가다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 아들 기형형을 테스트해볼까? 일로 좀 전에 정부의 정책수단 예시 몇 개 남아있었는지 기억나요? 몇 개 남아있었지? 네 개. 근데 맨 처음에 예시가 뭐하다는 예시였어? 높다. 그 다음 예시는 뭐하다는 예시였어? 낮다. 사실 글이고 나서 그 다음 예시가 낮다 낮다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낮다 높다가 나올 수도 있어. 그건 필자 마음이야. 근데 평가원이 윤문할 때는 왓고를 딱 맞춰주기 때문에 네 개가 있으면 높다 낮다. 그럼 다음 번은 뭐라고 하기에? 높다 낮다. 이렇게 주는 거야. 이게 다 전부의 윤문에 의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수업시간으로 뭐 배울 거냐면 얘들아 이 말 나왔으니까 뒤에 무슨 말 나와야 돼? 이 내용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돼? 아 그거는 어차피 이 뒤에 지가 하고 싶은 말대로 글이 이어지긴 해. 그래서 윤문의 과정을 거친 평가원 글들은 깔끔하고 깨끗하게 수정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선생님이랑 요거 보는 연습 계속 같이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이거 원래 여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잘 들어서 할게. 내가 출제자가 돼봐. 여기까지 가볼게. 너무 잘 들어서 이 지문 가지고 문제 출제해봐. 잠시 후에 시켜볼게. 선생님 제가 만약에 이 지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면 문제는 항상 지문과 연결거리거든. 제가 만약에 이 지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면 전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것 같아요. 고민시간 10초 됐나? 문제 한번 출제해봅시다. 도전 제가 근처로 갈게요. 손 들면 선생님 제가 출제자라면 저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낼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까? 어떤 문제 낼 것 같은 건지요? 저는 선지에서 강제성이 낮은 예시를 주고 그 강제성이 낮는지를 반대로 물어보는지를 아 뭐라고 했냐면 좀 전에 선생님 저는 문제를 낼 건데 예시를 줄 때 강제성이 낮은 예시를 줘서 문제를 낼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니까 그렇게는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문에는 강제성이 높은 것에 대한 예시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하게 높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는 낮다가 섞여있기 때문에 줬을 때 반대로 줄 거예요. 네 실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또 마이크 뒤로 넣으면 둘 줄 뒤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둘 다 들고 말하는데 또 저라면 특성의 예시를 제시를 해놓고 이 특성이 그 특성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 예시를 확인하는 문제 아 네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강제성에 대한 예시인지 아니면 직접성에 대한 예시인지 자동성에 대한 예시인지 가시성에 대한 예시인지 이걸 물어볼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했어? 예시가 네 개나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읽고 있는 사람이 이 예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푸신 문제는 전부 다 기출 문제예요. 우리 뭐 연습할 거냐면 얘들아 이 지문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말했으니까 출시자가 어떻게 트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 이 연습 같이 할 거야. 너무 당연한 추론이야. 종료 네 개 나왔잖아. 예시 네 개 나왔잖아. 그럼 얘네들의 예시와 내용을 짝짓게 하는 문제 내겠지. 어떤 말인지 이해해야 되겠어? 그리고 조금 여기서 더 어렵게 내면 높다 낮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걸 반대로 낮다 높다로 바꿔가지고 문제 출시할 수 있겠지. 이렇게 계속 연습할 거야. 단순하게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낼 수 있지? 이 연습들을 선생님과 계속 같이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아주 잘 얘기했어요. 마이크 앞으로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두 명한테만 시켜봤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많이 시켜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제 손지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줄 건데 잠깐만 주의사항만 알려줄게. 지금 두 명은 너무 잘하긴 했는데 마이크가 이게 이거는 현장 애들한테 들리는 마이크야. 교실에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하면 잘 안 들릴 수 있거든. 그래서 제 마이크를 주면 이거는 크게 들리는 마이크. 말해봐 현재. 크게 들리는 마이크. 그 다음에 이거는 크게 들리지 않아. 한번 또 볼까? 얘기해봐. 지금 크게 안 들리지. 이거는 인강에 들어가는 마이크야. 연예인들 방송할 때 보면 마이크 차는 거 있잖아. 그 마이크가 이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이크를 우리 애들은 입에다 가까이 대고 말하면 돼. 주의사항은 딱 하나. 이거를 너무 탕 놓으면 인강 애들 입장에서 듣다가 탕! 귀 고막 테라거든. 그래서 그거 주의하는 거랑 아주 가끔 너무 떨리나 봐. 얘기해볼까? 이렇게 주면 아 할 뻔했다. 마이크 대고 이렇게 보면 인강 애들은 에어팟이나 버즈 끼기도 너무 소름돋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 내가 어제 흉내되다가 나도 모르게 이걸 대고 이렇게 했더니 피디님이 이렇게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주의하는 거랑 아주 가끔 이거를 주면 인강 친구들과 도킹을 시도하는 친구가 있어. 내가 시켜볼까? 그랬더니 앞에 있는 친구가 아아 들리시나요? 막 이러면 갑자기 이러는 거 그래서 저 미친놈이 뭐라는 거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더니 갑자기 제 연락처는 010만에서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새끼야 내 나라인데 완전 그런 것만 주의하면 나머지는 상관없을 것 같아. 선생님은 이거는 우리가 뭐 하는 거냐 말이 조금 어려운데 국어는 까마니야. 아 물론 물론 아주 조금의 감이 있긴 하지. 일정 부분 아주 조금의 감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는 국어는 논리인데 이걸 계속 시킬 거야. 왜 그렇게 생각했어?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님 이것 때문에 이래서 이래요 라고 네가 무의식 중에 하는 과정을 밖으로 꺼내서 표면화 시키는 연습을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 저와 여러분과 인강 듣는 친구 모두가 함께 만드는 수업이에요.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고민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하는 이 훈련을 함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문학입니다. 한 장 나눠준 종이 한번 읽어볼까? 인강 친구들은 제가 파일 첨부해 놨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쬐우기 눈을 읽어봐. 잠시 후에 너네들이 읽은 거랑 쌤이 읽은 거랑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해 볼게. 됐죠? 될까? 여기 들었어요? 첫 시간 비문학의 큰 틀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될 것 같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읽으면 된다 어떻게 볼 거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수업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쌤이 좋아하는 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은 과정과 여러분이 읽은 과정 비교하면서 같이 가볼게요. 문학도 똑같거든. 네, 한번 가볼게요. 1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맨 처음이 뭘로 시작했냐면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글이 시작됐단 말이야. 그럼 너무 당연한 거 물어볼까? 얘들아 너 이 생각 하면서 읽어야 될 것 같아. 맞춰봐. 너 무슨 생각 아까랑 똑같아? 무슨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렇지. 뭘 잃어버렸는지. 내가 결국 이 시에서 찾아야 되는 거 뭘 잃어버렸는지구나 라는 거 생각 과정이야. 계속. 계속 가볼게. 무얼 어디에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의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갑니다. 그럼 또 물어볼래. 너네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볼까? 길에 나갑니다. 라고 이야기인데 우리 애들 말해줘. 왜 길에 나갈게? 뭐 하려고?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우리 아이들은 아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길에 나갔구나 라는 이 생각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생각이야. 자 계속 가보자. 이 생각 했으려나? 한번 읽어봐. 돌과도. 이연 한번 소련해서 읽어봐.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돌담을 끼고 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돌담 동그라미 쳐볼까? 선생님은 이 시에서 돌담이 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제가 지금 결론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돌담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근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10초 왜 돌담이 중요하지? 뭐지? 도전 도전 선생님 이것 때문에 돌담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돌담이 중요한 것 같아? 이 시에서 이 시에서 잃어버린 걸 찾고자 길에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길에 나아가는데 이 길을 돌담이랑 같이 끼고 나니까 뭔가 중요하지 않을까. 아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단 이 시의 제목도 윤동주의 길이야. 어? 제목이 길이네? 제목이 있는 것과 관련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1년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길에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길이 돌담을 끼고 간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때 돌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능을 할 것 같아요. 라는 거 너무 잘 얘기했지 또 보태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밑에랑 쭉 해서 돌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 바로 윗줄에 보면 돌과 돌과 끝없이 연달아 라는 말이 이 앞에 나온 돌이 밑에 나온 돌담이랑 같은 말이지 않을까요? 아 이 구절을 봤더니 바로 위에도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에 돌담을 끼고 갑니다. 아 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째 반복되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밑에는 봤더니 돌담 중에 돌이 하나 둘 세 번 반복됐다면 또 밑에를 봤더니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다 라고 되어 있고 또 두 줄 밑에 밑에 여러분이 돌담을 더듬어 돌담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로 봐서 이게 되게 좀 유의미한 대상일 것 같아요. 위아래를 훑어봤더니 계속 반복되잖아. 그치? 오 너무 좋아. 또 오 좋은데? 또 현재 뒤로 한 번만 넘겨줄래? 또 지영아? 뭐 때문에? 유견에 유견에 불안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라고 했는데 그 제목이 길이 것도 있고 길을 걷는 까닭이 저 담을 사이로 또 다른 내가 있는 게 이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완전 시 독해를 끝냈어. 끝냈어. 지금부터 같이 한번 가볼까? 거기 들어가. 일단 우리는 이 시를 이렇게 읽어야 돼.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에 잃어버린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갑니다. 아 잃어버린 거 찾으려고 길에 나갔나 보네. 이게 당연한 추론?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아 난 지금 길에 있는데 이 길이 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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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끝없이 연달아 있는 돌담을 끼고 나는 여기를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 여기까지는 단순 배경일 수도 있어. 아직 잘 모르겠어. 담은 쇠문을 붙게 닫아. 담 얘기가 또 나왔네? 그래서 반복되는 걸로 봐서 좀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담이 문이 있나봐. 난 너무 궁금하네? 얘들아 이 문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겠어? 문을 뭐 할 수 있어? 열 수 있어야 되는데 문이 지금 뭐 하다고 했어? 닫혀 있다고 했지. 그럼 이쯤 되면 한 번쯤 추론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당연한 아니 돌 그린 거야? 잘 모를까봐. 얘들아 이쯤 되면 하나의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나 너무 궁금한데 여기 있는 이유 뭐 때문에 길이 있다 그랬지? 뭐 하려고?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그럼 내가 잃어버린 게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 담에 건너편. 그러니까 이 담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 이 담과 나 사이에 문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찾기가 힘들 것 같아. 문이 뭐 있다고 했으니까 닫혀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추론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거지. 뭔 소린지 이해해야 되겠어? 쓸 필요 없어. 이 시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 우리는 이 시를 읽어내는 방식을 맞추는 거야. 또 가볼게. 계속하면 돼? 못했으면 지금 계속하면 돼. 하면 되지.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한 번 더 가볼까? 안 나와있지만 추론해봐.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그럼 이 뒤에 문장 또 너네가 말해볼래? 또다시 아침에서 저 저녁 또다시 저녁에서 아침 또다시 아침에서 저녁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야. 어떤 말인지 이해 되겠어? 네. 그리고 실제로 평가는 이걸 뭐라고 구현시켰냐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구현시켰고요. 또 하나 뭘로 구현시켰냐면 시간과 공간 시공간의 결합으로 선지에 구현시켰어요. 전혀 어렵지 않지. 그치? 계속 갈게. 여긴 좀 이상하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더듬어 눈물 줘.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이 정서가 되게 이상하지 않아? 나 너무 궁금한데? 얘들아 고개 들어봐. 머릿속에 떠올려봐. 뭐 잃어버렸을 때 부끄러웠던 적 있어? 머릿속에 떠올려봐. 잃어버렸을 때 부끄러웠던 적 있어? 없지 않아? 내가 기억한 제일 충격적인 거. 뭐 잃어버렸을 때 부끄러웠던 적 없지 않아? 그 애들에서 너무 없지 않지? 이런 게 내가 생각하는 수업 플로우인데 어떤 식으로 뭐 잃어버렸을 때 부끄러운 사람 있었니? 그랬더니 소년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양심? 공익관관? 뭐야? 되게 특이한 애들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부끄러운 리가 없어. 이상하다는 생각을 물음표를 하고 밑으로 내려가. 읽으면서 모든 걸 알 수 있지는 않아? 읽고 나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랬구나 라고 확인하는 과정도 되게 많거든. 우리 아직도 안 나왔잖아. 읽어볼까요? 프란포기 이후 두 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드디어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으니까요. 좀 전에 제가 이왕했던 구절이죠. 두 줄 읽어볼게요. 프란포기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합쳐보자. 이리로 와. 프란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거 우리 애들 한번 물어볼까? 얘들아 프란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거 아까 어서 본 것 같아. 프란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이유 너네들이 말해줘. 뭐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거였지?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했지. 뭔 소리인지 이해 되겠어? 혹시 스탑! 혹시 혹시 너네가 그냥 걷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냥 풍경이 좋아서 아니었을까요? 걷다 보니 하늘이 예뻐서 아니었을까요? 라고 말할까봐 말을 붙였네요. 풀 한 포기도 없는 이 길을 걷는 거. 그럼 이 길을 걷는 이유는 위에서 찾아야죠.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요. 마지막 아 그럼 이거 걷는 거?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했는데 근데 뭐라고 했냐면 담의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라고 이야기했네요. 담의 저쪽에 내가 아 담 아까 본 것 같아. 이 담을 우리가 어디서 살펴봤었냐면 위에서 살펴본 저 돌담에서 살펴봤던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라고 나와있네요. 담의 저쪽 그럼 네? 내가 있는데 담 저쪽에도 내가 있어? 이상한데? 그럼 이걸 전문용어로 바꿔볼까? 얘들아 이런 말 자체는 몰라도 되긴 하는데 나라는 말을 두 글자로 조금만 고급지게 바꿔봐. 나라는 말을 두 글자로 조금만 고급지게 바꾼 뭐라고 이야기하게? 자아 그럼 자아가 두 명이야? 조금만 고급지게 바꿔볼까? 자아 뭐라고 이야기하게? 두 명이요. 자아 분열 그렇지. 천재 글께 구현되는 거야. 끝. 자아가 분열된 거. 마지막 합쳐볼까요? 자아가 분열됐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보자. 내 정서 부끄러움의 정서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두 명의 자아가 분열됐으니까. 마지막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게 바로 뭐냐면 담 저쪽에 있는 나를 잃어버렸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시는 결국에 잃어버린 것을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렇게가 그냥 수능적인 시 독해입니다. 잠깐만 이리로 오세요. 내신이랑 수능은 완전히 달라. 선생님이 원래 학교생이었어. 여기 세화학원 선생님이었었거든. 세화학원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학원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어. 내신은 정해진 범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딱 이걸 잘 외울 수 있게 가르치면 되는데 수능은 이 시를 되게 열심히 받아쓰게 하고 되게 열심히 표현법을 알고 되게 열심히 이렇게 해봤자 이 시 다시 안 나오잖아. 안 나올 확률이 높겠지. 네가 수능에서 살펴봐야 되는 건 이 말 다음에 왜 이게 나오지? 이 점서가 왜 나왔지? 이건 뭐랑 연결되지? 라는 걸 시 내에서 찾아내는 연습과 훈련인 거야. 어떤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시에 이거 질문은 다 달아놨어. 같이 한번 볼래? 뒷장 넘겨볼게. 선생님이 교재 보면 같이 이렇게 수업 진행돼 라는 것들 살펴볼 거고요. 일단 17페이지 한번 볼까? 17페이지 보시면 우선 네가 먼저 독해해 볼 수 있게 선생님이 넣어놨어요. 항상 네가 먼저 생각하고 네가 먼저 고민해야 돼. 알았지? 17페이지 보시면 내가 먼저 독해해 보기 나와있죠? 잠깐만 고개 들어주세요.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고민하고 내가 먼저 독해해 봐야 되는 이유가 수능 시험장에선 그 누구도 나 대신 글을 읽어주지 않아. 선생님이 너 대신 수능 볼 수 없잖아. 오롯이 시험장에선 네가 읽어내고 네가 헷갈리는 문제 중에 네가 정답을 골라내야 돼. 그래서 항상 선생님의 모든 수업은 내가 먼저 독해해 보기예요. 여러분이 먼저 독해해 보시고 나서요. 너무 많이 생각해서 틀리거나 너무 생각을 안 해서 틀리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뒷장 넘겨 18페이지 보시면 민정쌤과 함께 독해하기가 들어있는 거야.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알겠지? 그리고 밑에 지금 보면 파란 색깔 선생님이 아 이거 평소형으로 해석해 볼까?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이어볼까? 그리고 이 선지에서 뭐 가져가야 될까? 그리고 여기서 나왔었던 19페이지 보면 개념어들까지 어떻게 수업 진행되는지 알겠지? 얘들아 요렇게 전체적인 큰 틀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수업을 들었어. 집에 가서 복습을 했는데 수업시간에 했던 말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지를 아주 상세하게 써놨어요. 해설도 한번 펴볼까요? 해설 펴보시면 우리 MJ레이블에 어깨뼈가 갈려있습니다. 이름 너무 웃기지 않아요? MJ레이블 다른 선생님들은 다 김민정 국어연구실 김민정 국어연구소 이렇잖아. 근데 그거 좀 너무 평범한 게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얘 연구실 이름 모르지 얘가 한참 고민했더니 현주언니가 그럼 우리 힙하게 MJ레이블은 어때요? 힙합 크루같이 지어보자고 근데 좀 마음에 들어서 짓긴 했는데 약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부끄러워. 그 느낌 알아? 초등학교 때 그 이메일 주소 만들 때 막 지디 마누라 이렇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너무 부끄러운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 MJ레이블 선생님이 연구실 이름이에요. MJ레이블에 어깨뼈가 갈려있는 해설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아까 질문 달아놨던 거 다 달려있지. 그리고 마찬가지 모든 선지 모든 선지에도 이 선지별로 전부 다 설명이 달려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력적인 선지는 왜 아이들이 낫겼는지 하지만 왜 아닌지 쭉 다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서 복습할 때에도 해설지로 확인하면 훨씬 도움될 거야.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해되시겠죠? 네. 또 고개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잘 들으니까. 한번 물어볼까? 이건 그냥 감상이야. 수능에서는 감상은 나오지 않아. 발문은 감상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내용을 치거든. 내 지금은 감상 이 씨의 내용을 설명해줄게. 머릿속에 생각해봐. 내 질문을 던질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물어볼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돈 많이 버는 사람. 어떤 사람 되고 싶어? 아직?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되고 싶어? 저 자신한테 좀 당당한 사람. 어떤 사람 되고 싶어? 하고 싶은 걸 하면 행복한 사람? 지금 거꾸로 물어볼게. 하고 싶은 걸 하면 행복해?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면 행복해? 오 대박. 나 너무 궁금하니까 잠깐 인터뷰 좀 할게. 뭐 하고 있어? 뭐 하는 데는 걸게? 아 공부도 하고 싶은 너 얼마나 예뻐. 공부하고 싶대. 대박. 지금 너가 공부도 하고 싶고 라고 말하는 순간 이쪽이 전부 다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수연이가 아까 뭐였었지? 아 다시는 게 당당. 맞아 맞아. 지금 언제 다시는 게 당당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수연이 지금 고민 중이라 했고. 돈 많니?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내가 수업하다가 야 집에 한 100억 있어. 되게 오래전 얘기야? 집에 한 100억 있어. 그럼 공부 안 해도 돼. 근데 우리 지금 있어? 100억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손을 들어. 오빠 잘 부탁드려요. 이랬는데 얘들아 지금 내가 너한테 내가 딱 이렇게 4명만 물어봤는데 지금 내가 너한테 물어봤잖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에 떠올린 답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물어봤어. 지금 너는 그래? 근데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친구도 있었고 아직은 이라고 이야기한 친구도 있었지. 살아가는 내가 있고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어. 근데 2명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찾기 위해 계속 살아가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시에서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구절은 사실 마지막 연이야.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한번 물어볼까? 얘들아 일로 와봐.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의 전제는 뭐야? 원래 갖고 있던 것. 그럼 결국에 너는 네가 지금 머릿속으로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원래 지금의 넌 거야. 잠깐 아주 잠깐 상황적인 요인이나 다른 것들로 잃어버렸을 거야. 그거 찾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선임이 생각하는 문학은 위로와 공감이야. 약간 너네가 국어 공부할 때 아 막 하기 싫고 막 외워야 되고 뭐 하야 되고 그거 아니야. 그거 생각이야 그냥.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그래서 나 수업시간에도 필기 잘하지 말라고 해. 머리에 넣어. 머리 먼저 넣어. 머리를 먼저 생각해. 그냥 어차피 책에다가 내가 더 했을 때 상세하게 썼는데 뭐. 그래서 계속 생각하면서 따라오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거 그냥 선생님의 교육 철학인데 선생님은 수능 국어 공부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중에 느낄 거야. 대학생 되면. 레포트를 쓸 때도 도움돼. 그리고 심지어 내 제자들 로스쿨 갈 때 도움된대. 심지어 선생님 제자들 변호사 되고 나서 도움된대. 소장 쓸 때 도움된대. 비문학 한 개. 선생님 제자들 의사 돼서 도움이 된대. 네가 지금 수능 국어 공부를 하는 건 난 항상 목적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능 국어 공부를 하는 건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막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생각해야 하지? 이걸 통해서 난 뭘 배워야 되지? 이걸 통해 어떤 거를 더 얻어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국어 공부를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교재 목차 한 번 펴볼게. 목차. 항상 모든 교재는 목차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목차를 살펴봤더니 파트 1 문학, 파트 2 독서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문학 중에서는 우리 반에서는 운문 같이 나갈 거고요. 산문은 오픈반에서 같이 나갈 거야. 인강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총 3강. 운문 하나, 산문 하나, 비문학 하나 요렇게 강의가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뒤에 봤더니 부록이라고 붙어있지. 그치? 자 요 부록도 잠깐 설명할게. 얘들아 고개 들어. 우리가 기출을 보는 이유는 같은 왓구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어? 이 말이 나왔어. 그럼 반드시 뒤에 이 말이 나오고 이 내용도 하면 반드시 뒤에 이 내용이 나오는 글자가 다른데 틀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거든? 근데 내가 수업시간에 설명할 거야. 얘들아 이거 언제 기출이랑 되게 비슷해. 얘들아 이거 몇 학년도 무슨 모평이랑 되게 비슷해. 그러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 다음 주에 가져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질문 풀어봤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비슷하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서진희 언니가 그랬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이거 제가 풀어봤는데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슷한 게 맞나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또 너무 헤맑은 우리 친구들은 안 봐. 풀어봐야지. 이렇게 하고 보지 않아. 그래서 내가 책에 싹 다 넣었어. 정답 및 해설책 꺼내볼래? 84페이지 펴봐. 정답 및 해설. 기출의 클리셰. 나와있지? 기출의 클리셰.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얘들아 이 지문 언제 무슨 기출이랑 되게 비슷해라고 설명할 거야. 그 내용을 선생님이 교재에 다 넣어놨고요. 내가 학생이라면 궁금할 것 같아. 어 이거 선생님이 강의 설명하시는 것도 듣고 싶은데 라고 궁금할까 봐 그 밑에다가 어떤 강의 몇 강에서 이 지문 다루는지도 써놨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쭉 잘 따라올 수 있게 선생님이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부록에 고전시가 필수어의 고전시가 필수어의가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잠깐만 일로 하세요. 형광 친구들은 아까 오자마자 우리 수업 진행 기억나?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본다 그랬어? 단어 시험 본다 그랬지. 그 단어 시험이 104페이지예요. 우리 부록에 10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104페이지 살펴봤더니 고전시가에 많이 나오는 필수어의 쭉 정리가 되어있죠? 다음 주 시험 범위는 1번에서 19번이에요. 어 그럼 그 다음 주도 알겠다. 그 다음 주 시험 범위 너네들이 말해볼래? 그 다음 주 시험 범위는 몇 번에서 몇 번이게? 20번에서 37번 한 페이지씩 시험 범위야. 선생님 시험지는 어떻게 나와요? 궁금하지? 그래서 116페이지 펴봐. 116페이지를 펴봤더니 어 똑같대. 좀 전에 104페이지 본거랑 116페이지 본거랑 완전히 똑같지. 딱 하나 다르네. 뭐만 빠져있냐면 현대어만 빠져있지. 지금 살펴보면 1번에 곧 고전 어휘 그대로 나와있고요. 예문 아 곧 요코의 여름 하나님 정제 용비어청가에 나왔다라는 출전도 나와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현대어휘 꽃 이 부분만 빵구르 뚫어놨잖아. 우리 아이들 순서도 안 받고 이 시험지 그대로야.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시험지를 나눠줄 거거든. 근데 우리 아이들이 혼자 공부해보라고 인강지푸들을 위해서도 여기다가 시험지도 같이 넣어놓은 거니까 이렇게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아시겠죠? 네. 요렇게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쭉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저는 봐주세요. 네. 마지막 단위비 강의는 독서 총 13강 운문 9강 3문 6강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렇게 수업이 쭉 진행된다라는 거 같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약속해줘야 되는 건 딱 하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는 거 근데 나 너무 좀 기분이 좋아. 얘기해도 되나? 그게 사실 선생님들이 나 들은 얘기 그대로 해도 돼? 약간 기분 나빠하기 얻기? 선생님들이 나한테 그렇게 그렇게 주의를 주는 거야.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라. 작년 8월부터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라. 이번 이제 너 내일 좀 있으면 맞게 되는 예비 고3 애들 진짜 빡대가리다. 선생님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2학년 선생님들이 그래서 내가 선생님 왜요? 이랬더니 애들이 얘네가 중학교 3학년 졸업도 제대로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입학도 제대로 못하고 학교도 수업도 계속 비대면으로 이뤄졌다가 대면으로 이뤄졌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학습의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친구들이다. 그래서 수업하면 엄청 힘들 거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건 가르치면 되죠? 괜찮아요. 이랬어. 나 원래 성격이었거든. 하면 되죠? 이렇게 했더니 더 힘든 게 있다. 그래서 이거 뭔데요? 그랬더니 애들이 반응이 없대. 다른 수업이 그러니? 어때?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대. 선생님이 같이 읽어볼까? 아무도 읽지 않는데. 그리고 선생님 막 웃긴 말을 아무도 웃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안 웃겼겠죠? 이랬어. 그랬니 선생님이 아니래. 웃겼대. 근데 애들이 1초 후에 웃는대. 웃는 것도 되게 웃겨도 하고 바로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써서 대면 수업을 비대면 듣듯이 듣는다. 아이들과 선생님 사이에 결계가 쳐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금, 토, 일 개강을 하면서 되게 두려웠거든. 어떡하지? 나는 우리 아이들과 티키타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난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수업에 들어가서 읽어볼까? 아무도 안 읽어. 그래 민정이가 읽자. 이렇게 하고 내가 혼자 읽고 웃긴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 어떡하지? 이러면서 진짜 걱정도 안 했어. 그때 애들 하도 공부 안 하고 못 하고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눈 되게 멍청하게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우려를 했는데 어머 금요일날 애들이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친구도 되게 괜찮은데? 근데 어제 1프로반 너무 괜찮은 거야. 진짜 어제 1프로반 똑똑한 생각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일요일 오픈반 그럼 그 아이들은 다 일요일날 오는 건가? 막 이러면서 혼자 와 고민했는데 웬일이야? 너무 잘하는데? 아이들이 눈빛이 너무 좋아. 그렇죠. 이렇게 좋아서 내가 질문할 때도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다 보여 눈빛 보면. 생각을 해 애들이. 뭐 때문에 그러지? 왜 그러지? 그리고 다른 데가 발표하면 어 나도 비슷하게 생각했다. 어 난 저렇게 생각했는데?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을 비교하고 있어. 너무 좋아. 어 그럼 더 나아지겠지. 지금도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괜찮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 점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올 1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열심히 달려가서 수능 끝났을 때 정말 네가 좀 뿌듯했으면 좋겠어. 어제가 1월 1일이라서 옛날에 가르친 제자들한테 정말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 다들 똑같이 얘기해. 수능 국어 공부했던 거 너무 도움됐던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 10년 후에 네가 나한테 그런 공부자 보내고 있었겠지. 선생님 선생님 2000 몇 년에 배웠던 누군데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될 수 있게 좀 우리가 열심히 보내보자. 알았지 얘들아? 화장실 갔다 와서 수업 지문 들어갈게.